안녕하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오늘은 단어의 대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정의 의미인 빛을 잡아봅니다.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의 의미인이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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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의미인이요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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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계약 기간 근로 계약 기간 근로 계약 기간 의약배 내게 선이야 휴게 시간 휴게 시간 휴게 시간 멍섬 라 기숙사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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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아하 조식 조식 아하 배달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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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배달 이웃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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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건가 되고 유나요? 내가 최대한 손목 있군이냐 일어난 화가레 рын tendency contents 이를 띵나잇백 브라카야 사영자 부담 사영자 부담 사영자 부담 멘톡보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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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제공 미 제공 미 제공 미얀 잡혀요 미얀 잡혀요 미얀 잡혀요 strategy reserves 감독 도 custody 장어로 pent part ığı 스포ounge iska step 사업주 부담 가구를 조립해요 가구를 조립해요 따라하세요 사업자 사업주 연장해요 근로계약기간 휴게시간 기숙사 제공여부 식사 제공여부 조식, 종식, 석식 채업자 근로자 제거용해요 채업장소 임금지급일 사용자 부담 제공 미제공 연잡해요 업체비용 소재지 업무 내용 지급 방법 사업주 부담 가구를 조립해요 네 잘 읽었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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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